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중형 인형 뽑기를 하러 왔고요 제목에서 보신 것과 같이 오늘은 알바퀴 3개를 저희가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피규어 하나 둘 그리고 열쇠까지 총 3개의 알바퀴가 있고요 열쇠 상품은 피규어 2개가 들어있더라고요 네 스포스켓 아이들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알바퀴를 도전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니오니가 만원 넣었다가 코니가 촬영한다고 촬영도 안하고 하려고 해가지고 제가 강제로 촬영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러분들이 같이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방문 났다 아 그래? 잘 잡아봐 탑을 일단 잘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알바퀴를 뽑으려면 쌈쓰던만 하네 오 좋아요 옆타 오링가 오랜만에 본다 오링가 추억의 인형인데 하나 이런 것도 잘 잡았다 탑 나랑 괜찮아 잘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다 오링가만 탁 넣으면 되겠는데 약간 여기서 미추 오링가 일단 윗부분은 좀 그럴 수 밖에 없어 됐다 오.. 오 진짜 비상 Joint 잘잘uter 자 ато 해먹어 적었다 어 좀 해먹어 들어갔다 그치 이 강아지안는 약간 동글동글 동글해서 동글 동글동글해서 뽑자το 오케오케 한 상태 그대로 가져야돼는데 여상태 그대로 옆으로 눕혔으면 더 좋을 거 같은데 beads procedure 오 오 오 조금 애매하다 그치 나 한번 잡을게 어 한번 잡을게 한번 눕혀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정답을 인형 뽑기는 충분할 것 같은데 얘 뭐 머리 들을 달고 있냐 얘? 모찌같아 모찌 줄강아지다 줄강 줄강아지 조심좀 하자 강아지않고 탑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긴 하겠는데 한번 해보죠 안 미루어지네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7초 6차 3 2 주인이 찔렀어 아니야 잡았어 노는 몸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이제 회오리 칠거야 주인이 회오리 칠 갑니다 오 됐다 시대가 뭐야? 끌어당기기 해야겠다 5 4 3 2 끌어당기기 되나요? 될 것 같아 오 나이스 자 만원 다 썼구요 아직까지는 싱그럽네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아 해오리 이리에 갈게요 반대로 풀어야지 덮어오고 있네 됐다 나왔다 아이치 투터치까지 오 잡았습니다 내가 촬영할 때도 잘 뽑을 수 있어 오케 자세가 너무 오 나이스 오오 열쇠가 바뀔 것 같은데 오 잘 잡았다 이거 오 오오 바위 따라갔다 살짝 밀어주고 오 또 밀어도 되겠다 오 회오리로 툭 시간이 7초 2초 5초 모찌 잡만보 아 얘 약간 무서운 아인데 상당히 무서운 아이죠 근데 이게 피규어에 랩까지 쌓여있어서 나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아랫 살았 꽉 오 그렇지 비디오는 그래도 들릴 거 같다 이거 그렇지 뭘 Fehv 랩이라서 인형만 치워주면 괜찮을 거 같아요 문제는 뭐 열쇠죠 열쇠가 어디 박히거나 하게 되면 좀 힘들기 때문에 여여여 대박 오 오오 여러분 조심해야되 옆으로 간다 조심조심하고 오 오 오 오 오옹 안 되죠 누룩이네 설마요? 이제 빠져나오게 딸려오진 않았고 앞으로 빠져나와 안되면 옆으로 가면 잡아나오면 날라갈 것 같아요 앞쪽으로 빠져나와서 질개 문 잡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 질개 문 놓는 범위 조심하시고 얇게 잡아야됩니다 이거 놓는 범위 걸릴 수 있는 확인도 없기 때문에 아 놓는 범위다 이거 당연히 놓는 범위죠 혹시 몰라 기다려봐 최대한 얇게 잡으면 안 걸릴 수도 있지 않나? 아니 말해 철집중 해볼게 철집중 해봐 아 좀 애매하게 박에 들어가야죠 아 이러면 피규어를 죽이나요? 옆으로 더 밀었잖아 지금 저쪽으로 해먹으면 버텨주겠지 아 그래? 안 버텨줄꺼 오오오 아니면 옆탑을 지금 만들어 아 이거 과연 으쨰아아 까리 오오오 옆으로 더 보내면 안 돼있고요 어? 여기당 하나? 한번 남았어 한번 오 야 이거 될 것 같아 잘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찍어 누르는거 넙 잠깐만 너 랩핑은 나보다 좀 패스 음 어 여기서 이거 그냥 살짝 당겨줘야 될 것 같은데 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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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인이 없네 살짝 당길려 했는데 다소 어 알았어 한번 더 해볼게요 그래도 알ICIA 나 알바 끼시고 합 extremes 때문에 잘 나왔다 한번에 응 한번에 잘 나왔 줄 알았는데 불ris과 지금 위치가 좀 안 좋아요 안 뽑는 게 오히려 더 좋았어 그냥 여기까지 치우고 여기서 다시 해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저 도라에머 좀 갖고 가자 그럼 제발 제발 어 잠깐만 잠깐만 일단 그냥 잡은 거야 잘 잡았네 나 그냥 버릴 거야 이거 어차피 여기 잡아야 하니까 저 도라에머 좀 갖다 놓고 하자 저 앞에 인형 뽑아야 돼 알아라 좀 더 끌어주고요 오케이 제가 뽑아야 됩니다 뒤집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두 발만 딱 잡아줄게요 뒤집는 느낌으로 오차 안되는데 난 앞에서 끌어당길라 했는데 자 다시 몸통 잡아서 놓는 범위일 것 같은데 요정도 응 딱 그렇네 그냥 놔둬도 되지 않나 아 그래 뭐 저 옆으로 근데 그냥 안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앞으로 또 조금 네 조금만 더 방법대로 어 앞으로 조금만 아그그 꼬이지만 꼬이지만 안 하면 돼 꼬이지만 안 하면 돼 꼬이지만 안 하면 돼 꼬이지만 안 하면 돼 팔 하나 걸어서 누르기 하면 되겠다 응 좀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누르기 하단 지우개 빠질 데 없지 아니 빠질 것 같은데 그래? 한번 해볼게 근데 어차피는 루키네 루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딱 약간 놓는 그 쪽이다 응 알아 혹시 꽉 안 물을 응 하나 더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고 놓아버리네 이쪽에 계속 망하는가 해가지고 하나 더 둘 어차피 옆에 도라에몬을 좀 받치고 있으니까 와보다는 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좀 과감하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하면 또 위에 걸리잖아 뭐야? 응 아 갑자기 여기서 해야돼서 괜찮을 것 같아 응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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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초갑다 됐다 시간 초.. 어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아잇 너무 걸린다 이거 뒤에 걸리는데 또 커 응 안 났으면 딱 들고 가는데 좀 끌고 앞으로 안 가 되나? 여기서? 야 어차피 넣는 몸이라서 방금처럼 딱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갔을 거에요 잘 레벨 걸려라 걸려라 아 또 넣는 거 또 걸렸다 아니 그게 못 들고 가 아니 못 들고 가지 여기서 더 안 들고 가지지 어 안 들고 가지지 여기까지가 딱 끝이야 아 위에 걸렸네 어 더 누우면서 LA 오케이 다시 그리고 아래쪽 펫 실개 저거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잡아서 여기 놓는 것만 안 걸리면 되는데 이상하게 놓는 거 계속 걸려가지고 응 아 또 걸리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애매하네 랩 자꾸 질질질 끄고 가지 뭐 버려 그러면 아 그래 인형 진짜 아니요 다른 큐퍼도 있잖아 어 어 야야야 아치 없다 저리가 저리가 아 다시 응 인형목 뽑지 못거냐 이거 이상해씨 약간 다 나왔어 자 뽑을 수 있는 걸 뽑겠습니다 못 뽑는 거는 저감하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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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 내가 러시안을 올랐 것 같다니까 도라도 진짜 좀 ряд 도둑이 해야 돼 깊게 들어가려면 무조건 몸 잡아도 도둑이 한번 해가지고 더 깊게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다 들어갔다 이건 다 열쇠를 잡아야겠는데 아니면 인형목 savoir 저 도라에몬 쉴드 보여? 도라에몬 쉴드 늦어야 된다 오 뭐야 헐 이거 잡으라고? 모르겠어 너 하고싶은대로 나 잘 몰라 이거 빨간색 처음 걸으면 혹시 모르잖아 저거 실 작가 됐어 조금 더 왔다 실 부러워 실 부러워 열쇠박스 얘가 들릴까봐 어 근데 열쇠랑 조금 안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잠깐 잠깐 타임 잠깐 잠깐 타임 뭐하는거지? 아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해 벽에 붙어가지고 맞지 이말대로 벽에 붙여서 애매하게 여기 비기불로 해서 좀 힘들고 일단 꺼내봅시다 4만보 귀엽다 4만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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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알바퀴가 딱 하나 둘 세개 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깔끔하게 저희가 못 뽑았지만 근데 이게 탑만 또 잘 만들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조금 사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오늘 얻으세요 안녕 안녕 마셔 엉덩이를 막 삼스테고 엉덩이를 막 엉덩이를 막 엉덩이를 막